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6월 25일인데요 목요일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밤 미국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임으로써 일반 개인 투자 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시장이 이렇게 왜 하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원인 잠깐 이유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것들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꼭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시장이 많이 조정을 보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그것이 2차 재확산 우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실업자 수가 미국에서 한 2,200만이 도달하고 무엇보다 또 단계보다도 장기 실업자가 많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내렸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저는 딱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저는 성장주 중심, 기술주 중심의 낯삭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낯삭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기자들이 쓰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지난 다음에 뭐 때문에 내렸느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무슨 영향이 있죠? 우리 계좌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큰 연관성도 없고 저는 단순히 이렇게 봅니다 제가 포인트를 딱딱딱 체크해드렸는데요 이것만 보십시다 계속 지금 상승 트렌드는 우상행이에요 우상행이에요 미국이 지금 경기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오나요 유동생의 힘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성장주의 논리죠 그래서 엊그제 만스닥이라 해서 2일 천하로 끝나긴 했는데 사실 반이 무슨 중요합니까 2만이 무슨 중요하고 그 포인트가 몇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 볼 때는 맨날 만 포인트 시대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는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고 사실상 이 트렌드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포인트 체크해드린 게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이때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수는 추세수는 20에서 지지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이렇게 해드린 것은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제가 캔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 초보자 모랫지만 배우셨나요 위에서 이렇게 도지로 위에 나타난 것들이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석별령 이런 것이 하락공항에서 나타나면 석별령, 모닝스타 이 석별령은 별이 떨어진다 이브닝스타거든요 이브닝스타가 나오면 조정이 일어나요 이것이 또 한번 이브닝스타 나타났죠 그러면서 또 바로 위에도 이것도 이브닝스타예요 그러면 거의 공통된 게 있어 오실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90에서 106박하면 꼭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갭 상승했죠 갭 상승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 다음 지지 라인이에요 이때도 21선 지켰죠 물론 순간 캔들은 21선 이탈하지만 좀 이처럼 바로 곧 지켰죠 이때도 21선 지켰죠 이때도 순간 캔들이 21선 이탈했지만 전약 후광되면서 또 지켜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관전 포인트는 21선 21선이라고 하라는 뭐냐면 주봉에서 보면 5조선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딱 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대략 9800포인트 이 4에만 지키면 차스트는 아니지만 이 4에만 지키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월복을 보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적산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말로 가면서 좀 위수점 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거래도 많지 않고 그러면 7월 달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6월 말 조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고 또 2일 천하로 마사이 깨졌다 그런 것들 저는 그닥 주의 생각 안 해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20에서는 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도 덜 내렸어요 1.77% 비교 덜 내렸고 애플도 보게 되면 양음 양양에서 위에 위수점 달고 있잖아요 결국 아직 이거 지금 뭐야 어? 애플은 OS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내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추세를 이탈했다 그래서 단장이 이러다 6월 달을 이제 적산병이 낫듯인데 치료를 위한 다이어트라면 그닥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을 보시자고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코스닥도 어제 양선 났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또 코스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모일 때 쌍구점이죠 당연히 예의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의 갖추면서 제가 일별 또는 장중턴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미 결정적인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1, 2, 3 여기 그래서 저 돌파한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전 포인트 여기 있는데 700포인트 내에서 지켰잖아요 롱텀으로 보면 길게 보면 700포인트 관전 포인트 여기서 지키냐 뭐 지키느냐 저는 이건 지킨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한번 좀 확들여서 봅시다 이 평소에 정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5일, 12일, 20일이 정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누른다 하더라도 전고점에서 하면 예의 갖추고 쌍구점에서 누른다 하더라도 740포인트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장기 우리가 상승 추세 우상향을 깼다고 보기는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 삼흥도 줘도 상관없어요 740포인트 살짝 삼흥도 은봉 3개 주면 오히려 다음 주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 그다음에 또 월봉을 보셔도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잖아요 다이트를 해놓으면 7월달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달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슈팅이 나와버리면 슈팅이면 7월달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뚱뚱하게 이렇게 적산병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뚱뚱하다는 게 뭐냐면 캔들이 통통하게 장때 양보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오히려 7월달은 상당히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다 저점 대비 그렇잖아요 오히려 조금 비워주는 다이어트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에서는 대세 기주가 지금 아직 훼손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4차 사령층이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알테우젠의 재료가 나오면서 바위에서 일부 흔들리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바위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IT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대응하는 전략은 21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740포인트 개파락시 매도를 자제하고 만약에 돈이 있다면 제4차 산업평등주 좀 긴 안목으로 봐서 더러운 종목들 저점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런 말씀이고 제4차 산업평등주를 들고 계시다면 특히 더러운 종목들 오늘은 들고 계시다면 당연히 좀 관망하고 홀딩하는 전략이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이 좀 어려울 때는 우선주등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수 내렸다가 너무 호절값 떨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VIP 아저씨님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 정도는 장 끝나면 현금 가지고 계시자 그래야 황맥기가 찍어주는 그런 종목들 저점 공략을 하고 또 시장은요 항상 지수가 내리면 또 거기서 틈새 시장 아시죠? 그런 종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 또 단계에 공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많이 내리면 그에 따라서 그 정도면 언론 정도면 또 있지만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시장 이기는 종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현금을 1.5% 가지고 있다면 그 내린 만큼 또 다른 건 현금으로 단계 공략해서 그 틈새 시장 공략해서 수익을 내면 결국 내 계좌 전체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부 코로나19 관련주 하나제야 그냥 차트로 보시서 괜찮아서 그냥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IT에서 아까 애플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덜 내렸죠 4성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러면 그동안 애플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오렸던 종목들이 바로 애플 향해서 ITM 반도체 도구전자예요 오늘 개파라 그러면 이것이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저는 7월 달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6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 모아가는 건 괜찮고 근데 방송 관련주에서 KMH가 있는데 이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두면서 아침에 갭 출발하면 이런 것들 한번 좀 짧게 단계 공략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VIP 가족님께는 우선주 우선주도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황맥기가 잡은 황금 맥점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 VIP 방에서 공개할 거니까 이런 걸로 또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사실 시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요즘 개인 투하자들 개인 투하자들 죽이는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아까 우리 우선주 오늘 공략한다는 게 이 매점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황맥하게 잡았습니까 16만원 17만원 종목이 18만원 이상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황맥하게 잡은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장이 좀 조정이 나와도 우리 좋은 정보 VIP 패밀리 클럽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오늘도 그런 종목도 공략할 겁니다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장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기죽지 마세요 좀 여유가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뭐 또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뭐 또 무료 출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카톡 무료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료 채팅방도 여기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정보증권TV 무료 카톡방 랑크릭에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또 어제 그 매지온이라든가 어제는 우리 또 그 장이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단타 공략조 신나게 수익 냈어요 뭐 제가 간단하게 가는 종목은 이미 다 아실 거고 이렇게 뭐 장이 녹록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 모나미 9% 갈딜리 먹었죠 또 나노웬특 7% 이상 먹었죠 코미코 매지온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에 대한 안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뒤죽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 오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딱 물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가슴이 아파요 의사결정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공하고요 항상 이렇게 좀 의사결정이 약하고 늘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쭈받쭈받하고 그런 분들은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제가 간다면 갑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따 또 끝난 다음에 아유 좋은 정보방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어떤 종목이 어제처럼 늘 이렇게 버스 전환대로 솟는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제가 치료부터는 또 프리미엄 VIP 크립 때문에 또 회비도 많이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MTNW 압도적인 1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의도 주식왕에서 수익률 1등 우리 VIP 가볍도 수익률 1등 회원수 1등 압도적인 여기서 회원 가입 함께 하실 분들은 회원 가입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렇게 인터넷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침에 8시부터 전화를 받을 거예요 2077-6200-서울, 1600-5908 이걸로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죽지 마세요 이렇게 장애가 어려울수록 선장의 리딩, 믿음이 가는 검증된 전문가의 리딩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무례추천도 드렸죠 무례추천은 여러분들 무조건 8, 7% 자동 손절하시고 한 7% 정도 또 먹으면 땡큐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드린 정보 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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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